레디! 리액션! 오늘은 비비지님들의 러브 에이드입니다. 다 함께 보시죠! 와 뭐야 바닷가네? 러브 에이드 아프겠다 오 뭐야 와 진짜 인형같으면 됐다 연습실인가? 와 진짜 이건 아니지 어 잠깐만 신장 맞을 것 같아 미쳤다 어떡해 와 너무 예쁜데? 이 사람 있었던 건가? 이거 뮤비티즈에 나왔었는데 아까 이 사람 있었던 건가? 진짜 화도 잘 오른다 뭐야 뭐지? 와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? 와 신기하다 발레다 아이고 발레 오 왜 또 너무 좋아 어? 아 줄라이 줄라이 아 뭐야 정말 예뻐요 와 이거 봐 이거다 와 손 진짜 예쁘다 손가락 한 번 오 뭐야 엄지향이 이 세 명 있었던 건 막 포스트다는데 아 진짜 진짜 있는 거 아니 진짜 있는 거 같아 신기하다 이게 나와 굉장히 흠뻔다 진짜 흠뻔다 진짜 흠뻔다 아 진짜 흠뻔다 얘가 흠뻔다 어 뭐야 어 이거 아 아이올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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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사이가 나아 아 거리나가 어 along 짤 나갔다. 짤 나갔다. 아 진짜 젤정맞아 예쁘다. 아 나 진짜 근데 이거 위에 너무 신기해. 하늘을 좀 했다. 와 진짜 대박이다. 이렇게 비꼬보는 표정네. 진짜 인영화 찍었는데. 오 뭐야. 아프다. 오와 뭐야. 아 아프다. 오 여찬다. 아 대박. 석템이다. 오 뭐야. 오 뭐야. 오. 비 온다. 아 근데 녹화는 노래 못 들었다니까. 아프다. 아프다. 해맥 때 미친 거 아니야. 와 미쳤다. 어 이거 근데. 화보 같다 되게. 그치? 인간 화보. 오. 분위기 바뀌었다. 와. 진짜로 대박이다. 와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쓰겠는데. 와. 와. 진짜. 카메라 가까이 보이지 마. 진짜. 카메라 가까이 보이지 마. 심장 멎을 것 같아. 심장 멎을 것 같아. 심장 멎을 것 같아. 심장 멎을 것 같아. 될까요? 오. 오. 근데 이번엔 좀 뻣뻣에 비해 좀 잠잘하다. 네. 그러니까요. 진짜 레몬에이드 맞다. 진짜 레몬에이드 맞다. 진짜 레몬에이드 맞다. 러브에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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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. 어? 맞은 사람이 왔어. 뭐야? 뭐야? 아까 어? 러브에이드. 아 이제 화살 맞다. 뭔가 다음에는 세컨티블로 날 것 같아. 이비지. 저 사람 복사하러 온 거 아닌가? 아 근데 대박. 아 근데 진짜 인형같이 있네. 역시 팬은. 지금까지 비비지님들의 러브에이드였습니다. 재밌게 보셨나요? 우리 학원. 구독과 좋아요. 많이 눌러주세요. 레디. 렉션. 안녕. 비비지 만광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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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셈이브. 투다. 정말로. 네. 네.